오늘 북미주 또 태평양 오세아니아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북미주에는 특별히 미국에 우리 안영수 성교사님과 박세강 성교사님이 파송되어 있고 또 실제로 우리 다락방 전체에서는 오세아니아주에도 성교의 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단은 태평양 또 오세아니아주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광의 박세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성교대를 앞두고 안영수 성교사님이 지금 나와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북미주 권역에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미국 우리 성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강대국일수록 사실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태평양이나 오세아니아주에는 또 그렇지 못한 이렇게 후진국들도 많이 있습니다 후진국은 후진국 나름대로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도팀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새롭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태평양이나 또 오세아니아 주쪽에 오세아니아 권역에 28개 나라인데 귀중한 성교인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소통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만 확인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성교사 합숙이 시작되어지고요 수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날 전체 성교 대회가 득평해서 합숙과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국내와 더불어 전세계가 성교로 함께 강단 소통하는 기중한 예배가 성교축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성교축제 주일 예배가 있는데 올해는 주일 우리 교회에서 성교축제 주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고가 이미 좀 우리 총무국장 장론님이 올려 있었습니다만 교회 자체 내의 1부 2부 예배 따로 있지 아니하고 1부 시간인 9시에는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역공과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구역공과를 하게 되고 10시에 국내와 전세계에 함께 참여하는 성교축제 예배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전국과 전세계로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성교사 합숙과 성교대회 또 주일 날 진행되어지는 성교축제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교인 사람들이 먼저 힘을 얻고 2, 3, 7나라 5층 종족 많은 성교 현장에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망대를 가진 파수꾼들이 27자 세계 성교대회의 주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인데 망대를 가진 파수꾼들이 2, 3, 7나라 5층 종족 속에 세워지는 기중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교축제 주일에는 우리 찬양대로 1부 2부 찬양대 10시에 같이 찬양대가 않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점심식사 이후에 우리 교회 자체 또 하나 성교대회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하시고 안내를 좀 잘 받아 주시길 바라고 또 위에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4월 29일 30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시스템들을 확인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노예 전도캠프가 우리 교회를 베이스캠프로 해서 대구 전역에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남시찰 쪽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훈련국에서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또 사획자 준비 현장 준비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대구 지역에 지금 허감이 꺾여지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한금어장을 찾는 기중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교대회를 앞서 두고 성교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은 물론 가진 자도 쓰셨었고 배운 자도 쓰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기득권층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부들 출신이고 거의 다가 그냥 시골 출신이고 어부들 출신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모자란 자들을 들으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된 계획 속에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교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 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치유하고 정말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불신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세계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실제로 다민족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보금이 정리되어서 이 다민족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불신자들이 구원 받고 다민족이 보금으로 정리되어서 한 나라를 살리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될 때 이들 통해서 뭐가 무너지느냐 허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 가기 전에 먼저 내 옆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현장에 왜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사의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보금 가진 저와 영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어둠과 캄캄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지는 그 성교 역사 이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땅 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 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성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증거 삼겠다 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들 때에 따라서 눈물도 있을 수 있고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삼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디 속에 들어갈 때에 전도 성교 속에 들어갈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증거로 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중심에 성교가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증거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뽑기 때문에 문제 속에 속아요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통한 언약 붙잡고 전도 속에 있다면은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뭐 하겠다고 하느냐 증거끈이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찬을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고 어떤 면에서 축복이 있다면은 바로 세계보금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 이 일에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에 꼭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 전도에 대한 부분들과 성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증거끈여야 돼요 지금은 내가 눈물 흘리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내게 말 못할 아픔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정말 성교라는 그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흘린 것도 때에 따라 고통으로 내게 왔던 것들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증거끈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해야 되느냐 올바른 성교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성교입니다 구제하는 거 구제로 성교할 수 있죠 물론 좋습니다 또 프로그램으로 성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교나 하지 뭐 돈이 교회 안에서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성교나 하지 물론 그것도 성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힘 있는 나라들이 약소한 나라들에 들어가 가지고 침략해서 정복해서 성교사역도 했습니다 그것도 성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교일까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성교사역에 이렇게 함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교사님들이 완전히 힘이 빠져 있어요 왜냐? 이분은 처음에 성교사역을 태권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교사역을 했는데 물론 얼마나 성교에 대한 중요한 도구입니까? 한국에 태권도가 세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태권도 하면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중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태권도를 가지고 성교한다고 하는데 시간 감염 갈수록 힘 빠져버려요 그래서 부인 또 영직 문제와 가지고 한국에 나와 있고 성교사님 사모님이 도저히 그 환경 속에 여러분 성교 현장에 있는 영직 부분들이 영직에 힘이 없으면 성교사님들에게도 그 영직 문제 올 수 있거든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런 경우예요 남편은 태권도를 가지고 아이들 모아 가지고 스토리칠들은 해 가지고 아이들 거리에 아이들 모아 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전혀 시간 감염 갈수록 뭔가 제자도 안 일어나고 제자도 안 일어나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현장에 있다가 영직 문제에 딱 걸려들어 가지고 한국에 나와버렸어요 다시 그러면 성교사님을 만났는데 성교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제로도 성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 가정에서 문들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태권도 나름대로 기능 얼마나 좋습니까 전문인 성교사 앞으로 나름대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가겠습니다마는 전문인 성교사 좋습니다 기능 가지고 전문인 성교사가 오히려 보금 가지고 목사가 된 성교사 되어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인 올바른 보금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성교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교입니다 문들은 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성교는 다른 성교가 아니라 올바른 성교는 진짜 그 현장에 성교 현장에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성교라는 사실 구제한다고 해서 재앙의 문제 해결할 것입니까? 밥을 먹인다고 해서 구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해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프로그램 가지고 성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실제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올바른 성교는 뭐냐 정말로 그 현장에 있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교인데 이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 복음 외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성교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복음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성교 사람들이 가야 될 중요한 답이 뭐냐 물론 문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얼마나 복음 가지고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서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 성교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하필 일본 성교냐? 돈도 많이 드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일본 성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교로 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성교사역 속에 우리 교회의 성교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본 성교를 시작했는데 그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지금 많은 전세계 성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중요한 성교를 위한 응답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 시작이 일본 성교였어요 그런데 일본만 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응답을 가지고 전세계로 해서 우리가 성교사를 파송하는 또 돕는 협력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일본이냐? 처음에 돈도 많이 들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일 마음의 악한 감정들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하면 한국 하면 일본에 대한 늘 반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겨야 되는 말은 안 하지만 일본과의 경기가 있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일본이냐? 저는 잊을 수 없는 부분이 일본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교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일본에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가 그대로 한국에 온다는 것 저는 잊지 못해요 원로 목사님은 그걸 말씀하셨는데 일본 성교에 대한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일본 성교냐? 일본에 성교를 하지 못하면 일본에 일어나는 많은 지금 재앙의 문제들이 문화를 통해서 10년 안에 한국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10년도 아닙니다 아니 하루가 멀다고 아니 하루도 안 걸려요 사실은 전 세계 이 영직 부분들은 글로벌화 돼가지고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그게 지금 한국에서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성교원장의 재앙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올바른 성교인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재앙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올바른 성교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그냥 프로그램식으로 성교하는 교회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성교 말고 진짜 현장의 유일한 답인 오직 그리도만 말하는 성교사를 보내고 그 성교사에 관한 교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교회는 모든 성교원장이 일어난 재앙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오직 그리도 복음만 선포하는 성교원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직 그리도 복음 가지고 준비되면 오직 복음 필요한 사람들과 나라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세요 문은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하시고 올바른 성교를 놓고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까지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적게 시작한 일본 성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아니 일본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교의 문들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결국 그게 헌신으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교회가 기조한 성교사역에 쓰임 받은 이 축복 가지고 진짜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조한 자리에 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이런 헌신의 응답들도 하나님의 성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아닙니까? 또 특별히 제27차 세계성교대회도 성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는다 전도자들이 이 현장에 와서 함께 성교축제 주의로 말씀을 받는다 이건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축제입니다 마디로 말하면 정말 축제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 세계 성교사님들이 하나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해 드리면서 그날 또 우리 중남미 집중훈련이 성교 대회 끝나고 바로 이어서 21일부터 들어가잖아요 11개 국에 75명의 중남미 집중훈련에 임하는 제자들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중남미 현장의 제자들 많은 성교 현장에 실제로 영적 최전선에 서 있는 성교사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해 드리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신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것을 축복을 축복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교치유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교지에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 때에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성교가 되어진다는 것 어떤 성교지든지 간에 그 성교지에 영적 사실이 있어요 영적 사실은 눈이 열려져야 실제로 뭐냐 올바른 성교인 오직 복음만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성교가 되어진다는 것 이게 치유입니다 지금 많은 성교 현장에 많은 수많은 돈을 퍼붓습니다만 올바른 성교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심은 열심을 내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런데 진짜 참된 성교치유는 뭐냐 성교지 현장의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영적 사실을 알면 알수록 오직 그리스도뿔이구나 그리스도만이구나 이 사실에 대한 답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성교에 대한 치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교에 대한 치유는 뭐냐 여러분 전도와 성교의 주역이 뭐냐 주역 성경 보면 전도 성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 평신도는 뭐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의 현장 성교사입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교사를 파송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성교한다 물론 그것도 성교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장에 내 한 사람이 현장 성교사라는 이 마음과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교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전도 성교의 가장 중심의 주역으로 주인공들로 그 시대마다 누구를 쓰셨느냐 평신도들을 들으셨었다는 사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성교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 성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또 내가 뭔가 열심히 못 멈추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게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영적 문제가 있고요 약소국은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사는 이상 그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오는 것이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영적 문제가 오고 그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또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그 나라마다 영적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런던 집회에서 제가 주일 설교 가운데 말씀했던 분인데요 면담 들어온 한 가정 부부가 있는데 그분이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보스톤 하버드대 그런데 그분이 보고를 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매일 밤마다 그 보스톤에 앰브런스가 막 들어온다는 계속 무엇을 말합니까 그 대학가에 최고하는 학교들이 모인 보스톤에 매일 밤마다 앰브런스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 교수조차도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나만에게 말 못할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분을 봤다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은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 보스톤에 정말 엘리터들이 전부 다 밤마다 시달리고 있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브런스가 계속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영적 문제 얼마나 똑똑한 현장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문제가 오게 될 때 그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이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오래된 문제고요 사실은 체질적으로 오래된 부분들 속에서 오는 영적인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자기 중심하고 자기 욕심에서 타락한 세상 중심으로 빠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는 부분들이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갈수록 세상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타락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고 결국은 오래된 자기 속에 있는 체질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날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우울에 시달리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갈수록 여러분 우울이나 공황증의 환자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다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단의 전략 12가지 이 부분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오는데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합니다 정말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각 나라마다 사단의 전략 12가지가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가 이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게 훈련 중에 훈련이에요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어떤 면에서 함정과 올무와 털들이 있잖아요 이 12가지 전략으로 파고들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속수무책입니다 모두 그냥 당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다별이 내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영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얼음을 당하는데 육신으로 도와준다 물론 그것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치유는 뭐냐? 영적인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본 베드로는 4등전 3장 1절 1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병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냥 동전 던져되어서 졸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이들을 좀 업어다가 동전 얻기 편한 곳에 성전 민문에 데려다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봉사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세히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곳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습니다 그게 결과가 뭡니까? 이 안전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참미했다 했어요 안전병에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미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현장에 필요한 것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의 모든 사역은 4등전 13장, 16장, 19장의 미신과 점술과 우상의 현장에 단순히 미신의 현장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점술에 빠진 게 아니고 단순히 우상에 빠진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큰 성교의 문,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빨리 우리 현장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성교 현장에 열려지게 될 때에 정말로 중요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게 안 보여지니까 다른 것으로 쓰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교에 넣고 힘 빠지고 완전히 기진백진하면서 본인조차도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서 힘든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성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현장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일어나는 응답이 실제로는 뭡니까? 이때 오직 그리스도 이것 아니면 안 되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내려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한 사람의 성교사가 있다면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나라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좀 순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말은 오직 그리스도 말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교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제 자신도 목회로 여러 번 숨기고 있습니다만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몸에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가 날마다 제 자신을 제 자신에게서 질문을 던져요 아니 내가 오직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고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이 날마다 점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현장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답이 난 한 사람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성교사로 보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실 이 답을 가진 성교사로 보내야 합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 사실을 답을 가진 성교사를 돕는 사역이 마토문 10장 아니 마토문 10장 42절 41절 42절이죠 여러분이 비로소 여러분이 성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은 뭡니까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걸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뭐요 흡되지 않겠다 말씀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성교사를 돕는 여러분의 기도 헌신 물질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토문 10장 41절 42절 여러분 참고하면 됩니다 나는 성교장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교들 정말로 성교라면 남다르게 다른 교회 못지않게 성교에 대한 마음들 다 가지고 있어요 늘 제가 감사한 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뭔가 성교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런데 우리 하나교회는 11조 성교 헌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연초에 청진이 생길 때 작정할 때 11조 성교 헌금의 작정과 또 우리 건축 헌금의 작정 이런 장학 헌금의 작정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성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 보면은 그냥 성교는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담지 않은 부분들을 봐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교를 놓고는 늘 우리 재정국장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성교국장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재정국에 이렇게 보고를 연말마다 결산하잖아요 예결산할 때 보면은 성교에 대한 예상은 하나님께서 늘 충분하게 채워주신 것을 봐요 그만큼 성교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것도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했어요 하늘의 상금이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또로 성교 현장을 살리는 그런 성교사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모든 세계 성교 현장에 나가 있는 모든 성교 사람들이 진짜 오직 그리또로만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그리또로만 말하는 성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비록 밤을 굶는다 할지라도 비록 밤을 굶는다 할지라도 성교 현장에 진짜 그리또로만 말하는 그런 성교사들이 성교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돕는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산업현장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교 재앙의 역사를 막는 길은 성교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과 산업의 숨은 경제의 문들을 성교경이 따로 있어요 그 문들을 여러분 주연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기한축복의 길을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성교 현장의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것 이거 보는 훈련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전도선교의 주인공들로 평신도들이 쓰임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전도선교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시대시대마다 전도선교의 주역으로 평신도들을 들어서셨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초대교 7지사 보세요 현장 선교사였어요 스베바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한 번 또 사마리아 성이 타락해버렸는데 혼혈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성 하면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했어요 하나같이 뭐냐 전부 다 초대교회 7지사들은 현장 선교사였다라는 것 초대교회는 현장 선교사들이 현장에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7지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현장 선교사들이 일어나다가 실제로 중세시대에 들면서 현장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 사실이 조금 회복되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그래서 루트가 들고 나온 것이 뭡니까? 만인제사장 루트가 종교개혁 때 들고 나온 것이 뭐냐? 만인제사장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현장의 선교사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대학 현장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 있습니까? 여러분은 산업 현장의 산업 선교사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군에 가죠? 군 선교사입니다 학업에 들어가죠? 학업 속에 있죠? 학업에 대한 대학의 대학 선교사입니다 이러한 평신도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대학생들도 그냥 대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학 선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러 들어가는 것하고 내가 대학을 살려야 될 대학 선교사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달라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 아무도 산업 현장에 보금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현장에 여러분은 보금 가지고 보금 전할 산업인 선교사로 여러분을 산업 현장에 파송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군에 영증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멀쩡하다 군에 들어오면 영증 문제 또 나오기도 해요 영증 문제가 군에 들어가면 그만큼 군 생활이 물론 옛날보다 지금은 저는 사실 군대 갔다 온 랩런트를 받아보면 한 번씩 저한테 인사 들어오면 벌써 제대했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벌써가 아니에요 사실 거의 죽도록 사실 힘들게 왔어요 제가 군 생활을 너무 편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군 생활을 군대 갔다 온 랩런트를 보면 뭐 고생했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제가 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제대했나 하면 좀 스스비하는 기색이 딱 보여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우리 임정숙 군사님이 군 지교회를 하면서 군 대학생들 군대 가는 아이들 꼭 저한테 인사를 하도록 들어와요 기도 받도록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들어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군에 들어가서 즐기라 즐기라 그러면서 영증에 힘이 있어야 즐기잖아요 사실은 그걸 누리라 잠시 잠깐 하면 나올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하고 보내는 것이 뭐냐 군의 눈은 군에 들어가지만 그냥 군 성교사다 그거 가지고 들어가라 그런데 실제로 저도 군에 있어 보니까요 그렇게 편한 현장에도 불구하고 영증 문제가 거기서 발생해요 거기서 나타나는 걸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봐요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군에도 이제 휴대폰 다 준다 하네요 군 아이들이 휴대폰 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주식도 다 하고요 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뭔가 단절되어 있는 그 사회 속에 딱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겠나 자기 안에 있는 영증 부분들이 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요 군 안에 같은 동료들이 있는 집단이 되니까 성적인 부분들도 군 안에 영증 문제로 드러나는 걸 봐요 남자들 단체 속에도 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얼음당하는 부분들을 봐요 그게 군 안에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군 선교사로 이 사명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군 현장의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있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한 바닥 나는 다시 나는 현장 선교사다 이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는 가정의 죽으로서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가정을 숨기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랩런트는 학교 현장의 학업 선교사입니다 만인제사장 루트가 종교교육 때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 선교사라는 것 우리 모두가 현장 선교사라는 것 평신도 현장 선교사지만은 어떤 면에서 평신도 기능 선교사입니다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큰 문들이 열려지는데 목사라는 부분들보다 전문인으로 선교 현장에 더 큰 문들이 열려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전문인 선교사 여러분 바울에게 붙여진 브리스킬라 부부 전문인 선교사였어요 브리스킬라 부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잘 아네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전문인 선교사였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이삭지사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누가가 누구예요? 직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의사 텐트 만드는 사람 모두가 전도자 선교사 옆에 전문인 선교사로 붙어가지고 세계복음의 입사를 감당해 하셨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평순도지만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전문인 선교사로 기능 선교사로서 여러분 중요한 세계 선교를 하는 기중한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업에 있기를 주의하며 축구합니다 기능인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가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모슬렘권에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복음 말하지 못하는 많은 현장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현장에 정말로 전문인으로 들어가서 자기 업에 성공하면서 그 업을 가지고 뭐냐 조용하게 하는 문 여신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지금 시국에 계시면서 중요한 현장에 들어와서 복음사에 가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복음 말도 할 수 없는 현장인데 계속 한 달에 한 두 번 또 많게는 세 번 또 집결 한 번 이렇게 더 알아보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기쁜 얼굴로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복음 말하면 큰일 나는 그 나라인데 그런데 자꾸 그렇게 물어 오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인데 지금 두 사람이 연결돼 가지고 복음 편지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이 정리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리 막혀 있어도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시게 돼 있어요 붙이시게 돼 있어요 어떤 현장인지 복음 들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오직 그래도 복음 가진 자에게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뜯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했어요 쓰고 계시는 사회가 선교사님에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분이 선교사님 네 분이 그냥 복음 누리면 됩니다 편하게 그냥 누리세요 그러면서 문 여시면 말하면 되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그냥 누리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복음 전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말만 하면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와서 묻는데 뭐 당신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당신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복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복음 내가 복음 들여서 산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복음 받게 되고 복음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많은 기능 전문인 선교사들로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신다라는 것 어떤 앞으로 흔존된 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보다도 기능 선교사로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더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각 나라마다 평신도 전문인들 지교회 사격자로 이렇게 임명해서 보냅니다마는 실제로 앞으로 더 많은 평신도 전문인들이 세계 현장에 나가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서 결국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지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평신도 전문인들이 일어날 수도 세 번째입니다 미래 선교 준비입니다 미래 선교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랩런트들을 찾아가지고 이들에게 올바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씹어가지고 파손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TCK들 문중의 묵리예요 정말 우리 TCK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TCK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마음껏 우리 교회를 통해서 뛰어놀고 기능을 찾고 그 가운데 또 복음을 가지고 확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일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TCK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면서 뭔가 여러분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미래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랩런트 선교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에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TCK들입니다 지금 우리 농공 237 B센터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TCK 중심으로 해서 축구 모임 또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구 모임을 왜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TCK들을 여기 있는 동안에 복음으로 확립해가지고 복음 준비해서 파손할 수 있도록 그 준비들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TCK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민족 가운데 TCK들 올바른 랩런트들을 선교 훈련을 시켜서 파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럽 선교사로서 한국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언제 어느 연령층이 제일 많았느냐 한국에 들어온 연령층도 20대의 선교사로 결단해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제일 많았어요 영국 이런 선교사들이 20대의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에는 여러분 정말로 앞이 캄캄한 그 선교사의 고백이잖아요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나라의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 전함으로 말리냐마 지금 어떠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선교 국가가 된 이 축복된 일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저 유럽의 나라 이름도 모르는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그 젊은이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개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복음에 비친 나라로서 전 세계에서 복음 지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아시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랩런트 때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 올바른 선교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선교의 역사를 전달하는 올바른 선교 역사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교의 역사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호수아와 갈렙 한번 보세요 모세와 갈렙인데 오늘 이 자리에 어른들 계신 여러분들은 이 모세와 갈렙 같은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갈렙은 연세가 있었지만 기력이 새하지 않아 하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이 대단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내가 모세처럼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갈렙처럼 쓰임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끝나면 안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남겼습니까? 요호수아를 남겼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그의 딸과 함께 언니의 사이를 남겼어요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내 후대에게 내 자선에게 올바른 이 성교의 마인드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 결단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성교를 보면 성교사님은 참 처음부터 성교에 제대로 인도받았다고 생각해요 뭐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를 세웠고요 한국 성교를 보면 그렇잖아요 한국 성교를 시작할 때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를 세웠고 또 학교와 병원 같은 걸 파고들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치유해 나갔어요 치유해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전 세계 성교 현장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뭐냐? 한국에 들어온 성교사들은 한국에 성교를 하면서 전부 다 자립하도록 했어요 자립하도록 했어요 그게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전 세계량에서 성교할 수 있는 나라로 준비되어지는 부분들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 성교사에 들어와가지고 각 개교회마다 자립하도록 했다라는 것 세 가지입니다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를 세웠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가지고 치유하면서 각 개교회들이 뭐냐 자립하도록 했어요 자립하도록 어떠면 우리가 물질을 담아서 성교 현장에 보내는 건 중요해요 거기에 기도도 담겨지고 필요합니다 또 많은 성교사회의 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성교사들이 이제는 각기 있는 성교 현장에서 자립해서 일어나고 자립한 그 기만을 가지고 또 다른 성교 현장을 놓고 또 다른 나라를 놓고 성교사님들이 성교할 수 있도록 그 응답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응답들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교사에게 기존한 응답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교사님들이 마냥 그냥 성교비를 받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하니까 성교비를 우리가 보내야 하죠 당장 어려우니까 그런데 정말로 성교사님들이 응답받아가지고 그 성교사님들이 이제는 또 다른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성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성교 현장이 되도록 그게 자립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도해야 하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교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마태봉 28장 16절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쪽소로 제자를 삼아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건세 이 보좌의 건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세상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사이 가는 성교사에 가고 있는 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성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교사 합수, 성교대회, 성교축제주일 또 계속 이어지는 중남이 40일 집중훈련 우리 많은 성교에 대한 기도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 중심에 이미 이런 기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올바른 성교에 대한 치유 성교 현지의 영직 사실에 대한 사실을 보는 눈들이 열려짐으로 오직 그리스도 아는 성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 중심을 들여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의 성교사라는 것 바로 내가 현장의 성교사라는 것 그런 미래 성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올바른 성교의 역사들을 바인드를 전달해서 후대들이 성교사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특별히 후대 가운데 TCK 단민족 TCK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해요 이 사람들 올바르게 복음으로 준비해서 정말로 성교의 마인드를 심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기한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